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강원 지역 자영업자 감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통계청과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자영업자는 19만 8천 명으로 전년보다 10만 명 줄었습니다. 창업보다 폐업이 10만 명 더 많았다는 뜻으로 감소율은 4.8%, 전국에서 가장 컸습니다. 중소기업연구원은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 대면 서비스를 하는 자영업자가 많은 강원도 특성상 관광 위축 등의 영향으로 자영업자 감소율이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